모두 여기 함께 모여 추천 사람의 손톱을 주워 먹고 사는 서생원을 아시오 쥐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것이 묘한 모습이 외도 귀공을 빼달며 눈을 마주하여 솔찬히 놀라셨어 사람도 아니고 쥐도 아닌 것이 바로 이 몸렬시다 집대가 몰려온다 아니 저건 사람대가 아닌가 잔치가 열렸나봐 우리도 얼른 타보세요 얼쑤 역시 어리석구나 얼쑤 거참 아주 나구나 매감님도 무수리도 저자떠리 아이들도 다섯 양반 소목이 분할 몸 세자자까지도 모두 모여 여기 모여 저승의 뱃사람도 함께 모여 혼이라도 넋이라도 할래 엉켜 돌아보자 사발을 엎어라 눈 깜짝 달새에 모두 섞어 놓아라 그대들은 이제 고깐 구석에서 썩은 쌀을 드시게 이따가 몰려간다 사람꼴로 둔다 파고 나간다 잔치를 버리러 간다 천하를 위로 잡으래 비명은 천신의 나발처럼 중개선 소비를 보인다 앙유린 감옥 끝에 담비처럼 쏟아지네 간장꼭을 전부 깨트려놓으리 그림자도 그림자도 뼈지를 않지 고개를 들어 저 앞을 보게 하하하하 진대가 몰려간다 지천의 전부 내 집으로 간다 자체를 엎으러 간다 하하하하 강락의 기둥을 쇠탈감오너리 하하하하 평화를 질러하라 기대못도 내놓아라 하하하하 이승에서 물러가 하하하하 하하하하